대한민국 섬 3,382개, 그중 552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경남의 섬 주민은 31만 6,300여 명. 전국 섬 중 가장 많은데요. 한려수도의 중심, 아름다운 경남의 섬으로 초대합니다. 거제 구조라항에서 15분이면 닿는 작은 섬, 내도로 갑니다. 섬의 첫인상은 노란색. 내도 섬은 현재 9가구 12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의장을 이용한 업과 지역 특산품인 토다구 미역을 생산,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섬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펜백나무 등 상록 8접수가 울창한 우리 탐방로가 있음으로 해서 연중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2호 탐방길은 산과 바다, 하늘을 동시에 즐기기 제격이죠. 내도탐방로는 거리가 2.4km로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천연 공기청정기 찾아 함께 걸어보실래요? 타박타박 몇 계단 오르면 울창한 숲. 휴가철 피서지로도 그만입니다. 이 장소는 세심 전망대로서 오늘은 안개가 끼이가 아니고 대마도가 잘 안 보이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가 선명하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졸은 선수가 아들하고 대마도까지 대한 해제벌 수임을 해가지고 횡단을 할 적에 시발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수임할 등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마도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쪽입니다. 내도는 지심도와 함께 거제의 대표 동백섬. 동백나무가 섬 전체에 약 3분의 2 이상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는 열 달부터 해가지고 3, 4월 달에는 사랑인을 비롯한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육지와 가까워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섬은 자그마해요. 그런데 트레킹 코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험하지가 않아서 걷기에 좋고 바다를 사방으로 끼고 있어서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섬이 예뻐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걷기도 하고 혼자 오기도 아주 좋아요. 동백이 피면 완전히 환상적인 섬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저희 탐방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우리 곳이 바로 여기 신선 전방대입니다.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그제 구경 중 일경인 우리 저희 섬에서도 쳐다보면 핫동, 몽돌해변을 비롯해서 바람이 안되고 해군강, 외도까지 그제 사경이 한눈에 딱 흔히 쳐다보입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올여름 내도의 자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도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1박 2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도 해주시고 많이 홍보를 부탁합니다. 너무 좋죠, 언니? 이게 천국, 이게 천국. 그런데 여기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여기는 청정해영 지역이라서 주변에 주변도 별로 없고 하니까 물이 정말 깨끗해, 정말. 일상탈출을 꿈꾸시나요? 언제 가도 좋은 섬, 어제 내도입니다.